이번엔 휴지 이야기입니다. 휴지 나오니까 또 우리 전봉균형분들 할 일이 많은 얼굴인데 북한에서 휴지 대신 사용한 생필품은 무엇일지 소수여 씨 뭐 흔히 말하는 뭐 지푸라지나 또 잘 사는 집은 달력 같은 거 달력? 맞다 아니요 우리랑 커왔던 게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우리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휴지 없으면 급하면 신문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휴지 대신 사용했던 생필품 과연 무엇인지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오사리 오사리 같은 건가? 나물인가요? 오사리가 옥수수 자라면 껍질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오사리라고 해요 껍데기? 그거 어때요?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오사리도요 그게 내피가 있고 내피가 있잖아요 내피를 주로 사용하고 밖에 거는 너무 거칠어서 못 사용해요 내피는 좀 부드러운가요? 네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게 오사리가 가지고 북한에서 또 책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그거 이제 가을철 되면 오사리 뭐 수거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오사리예요 오사리 오사리 만져보아요 다 오사리라는 거죠 자 거기 올게요 오사리 아니 이거 왜 아깝게 이거 안 써? 이거 좋은데? 그건 남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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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요 진짜로요? 아니 근데 그 적당한 수분기와 그리고 물티슈 같은 느낌? 이것이 바짝 말렸을 때는 그렇지 이게 휴지의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바스러질 거 같아 네 바스러지고 그리고 이걸 잡았을 때 요 사이로 네? 얘가 이렇게 나오게 돼 난 휴지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처럼 이게 나오니까 바짝 말리질 않아요 항상 수분이 있게끔 해서 요 결을 잡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나는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자 오사리 사용해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오우 동천동원 나가면요 마대에다가 천마대에다가 이거 한 마대 이어줘요 반장들이 그러면 그 뭐 하루도 먹고